오늘의 좋은식은 A&W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여기 오키나와에 온지 3일째입니다 오늘은 체크아웃을 했고 저희가 공항에 가서 렌트카를 빌릴 예정입니다 가는 길에 커피도 샀어요 커피 맛있어요? 좀 쓰다 좀 쓰지? 얼음 좀 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로손 편의점에서 샀는데 조금 쓰네요 오늘은 렌트카 빌려서 문기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가는 길에 A&W 햄버거로 먹어볼 거예요 꼭 먹어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진짜 거의 추천을 많이 해줬던 곳인 것 같아요 루트비어도 꼭 마시라던데 그러니까 가보자 저희는 렌트카를 빌리러 왔고요 이 앞에 보이는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오빠 잘하고 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아 저희로 가야 되는구나 웨이팅 룸 기다리는 곳인가 봐요 저희 차례가 돼서 차를 안내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이건가보다 이번 오키나와에서 저희가 이용할 차는 이창인가 봐요 안전운전 합시다 여러분 저희는 렌트카도 안전하게 잘 돌렸고요 이제 저희 숙소에 가가지고 맡겨놓은 짐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문 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곳에서 이틀간 머무르면서 그냥 리조트 안에서 좀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A&W 버거정 도착 A&W 되게 넓다 밖에서도 먹을 수 있나 봐요 근데 너무 더울 것 같아 쪄주고 쪄주고 이런 거지 저러볼까? 사람 진짜 많은데? 여러분 여기가 인기 지점인가 봐요 웨이팅 장난 아닙니다 진짜 햄버거를 이렇게 기다려서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이게 메뉴판인 것 같아요 이게 넘버 원 투 쓰리 저희는 넘버 원 투를 먹어볼 거예요 여기 루투비어가 여기 음료수 같은데 굉장히 호불호가 있대요 저희는 어제 먹어봤는데 저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 자리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일단은 먹어볼까요? 이게 뭘까? 햄버거 아니 종류가 있잖아 고짜 버거고 이게 넘버 원이네 이게 A&W 버거네 맛있겠다 되게 두껍다 뭔가? 맛있어 안에 어니언튀김 이것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베이컨 패티 있습니다 양파가 사라지고 오 재료가 여긴 좀 신속 약간 수제버거 느낌도 좀 나 이거는 여기 햄버거는 오키나와에서만 먹을 수 있어서 추천이 많았더라고. 꼬부랑. 맛있다. 오빠 거고 먹어봐야 돼? 먹어봐. 많이 있는 거 같아. 베이컨이 들어있는 게 딱 나와. 맛있지? 루트비어는 어때? 나는 맛있어. 이게 콜라처럼 생긴 거는. 안에 보여드릴까? 근데 똑같아요, 콜라랑 그냥. 근데 그게 호불호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저는 좀 맛있어요. 김빠진 콜라맛도 살짝 나는데 화한 맛이 좀 있긴 해요. 약간 그 파스 냄새 맡았을 때.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그린 같기도 하고. 가그린? 되게 가그린 같나? 그런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나봐, 이렇게. 같은 걸 먹어도. 아직 많이 남았네. 그렇지. 이게 치즈도 이렇게. 치즈 좀 먹어봐. 그럴까? 맛있다. 감자튀김은 그냥 감자튀김 맛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맛있게 먹고 여기 문비치 호텔로 이동을 해볼게요. 원래 오늘 비가 온다고 좀 했었는데 다행히도 비는 안 오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는 문비치를 향해 가고 있고요. 가서 수영도 좀 하고 그러겠지? 알겠습니다. 우와 문비치 도착했어요. 되게 예쁠 것 같아. 테라스가 아주 잘 돼 있네.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프론트인 것 같습니다. 오빠는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어요. 우와 호텔 되게 좋다. 여기가 저기가 이틀 무글 룸이고요. 지금 보면은 비치가 바로 보입니다. 문비치. 좋다. 우와 진짜 좋은데? 여기 실내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짠 오빠가 변신했습니다. 오 근데 잘 어울린다? 그래? 되게 멋져. 이거 할 수 있어? 아니 뭐야? 이거 못하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좀 그래요. 든든하다. 저도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갈아입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빠랑 나랑 수영복을 입고 뭔가 이런 여행이나 데이트하는 건 아예 처음이지 않아? 수영복을 처음 샀잖아. 아니 우리 수영장도 간 적 있나? 없어. 아예 없지. 우리 둘 다 물을 그닥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막상 들어가면 좋아하는데 뒷처리가 귀찮아서 난 안 들어가는 편. 맞아 맞아. 아니 우리 바다는 많이 갔는데 이렇게 수영을 하고 놀았던 적이 없어. 구경만 했지 항상. 어? 어?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봐? 그럼 이거 들어가라고 있지. 잠깐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만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 들어 와, 빨리laden 건데. 이거 놓고 들어가야지. 앞에서 졸여있는 도리나 뭐라는 거야? 오리야? 밑에서 다리만 동동 움직이기! 수영은 아니지만 물놀이 재밌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옹~~ 여러분 저희는 아까 수영을 수영? 물놀이를 좀 하고 숙소에서 한번 싹 씻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근처에 무슨 꼬치집이 되게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예약을 해놨어요. 6시 오픈이라서 아직 한 40분 남았거든요. 그쪽 근처 가서 한번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진짜 조금만 걸으면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아직 40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유은아야, 유은아. 유은아? 여기 되게 맛있대요. 그럼 이따 봐요. 이따 오겠습니다. 절로 가볼까? 세븐일레븐 왔어요. 라떼. 오빠는 아이스커피. 혹시 여행 오시면 이렇게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덥지? 되게 맛있다 라떼. 되게 줘봐. 라떼 맛있어. 맛있네. 우유가 맛있네. 그치? 근데 여기서 이거 라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1분 남았습니다. 1분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그런 것 같아. 저희는 이거 세트를 많이 먹더라고요. 모둠꼬치랑 샤부샤부. 오키나마 돼지로 만든 샤부샤부랑 모둠꼬치 먹으려고요. 여기 예약해야 돼가 봐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자리 여기야? 좋은데 여기서 꽃을 구워주시는 거고 저희는 거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QR로 주문하는 거야? 내 desse. 뱀살? 어, 저 구무시. 그치마 스리. 기본요금인가 봐, 이게. 오토 시라고 하잖아. 그거를 내가 이걸 갖고 온다. 아! 이거는. 괜찮아. 내가 맛있게. 나 깜짝 놀랐어. 저거 설마 우리 거 아니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짠! 왔어요? 우리만 이거 뱀슬로 한 거 같아. 다른 분들은 반찬으로 받으신다. 난 뱀슬맛시고 싶어. 그럼 마셔요. 마셔요. 뱀슬도전. 나는 안 마실래. 맛만 살짝 받아. 뱀슬도전. 괜찮지 않아? 바로 다 마셨어. 왜? 어, 뭐 나왔다. 아리갈따자재마. 어, 뭐? 샤브샤브. 뱀슬리 맛이 없다기보다는 그 뱀이 생각나 맛있는데. 아, 이거 샤브샤브 육수 되게 독특하다. 아, 이거 샤브샤브. 샤브샤브. 뭐, 샤브샤브. 나는 이거 뭐야? 파? 샤브샤브. 카인부터 먹어. 어? 너 참하자 그 놀란 표정이라나 왜 이런 표정이 나왔는지 알거야 어? 장난 아니야 우와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응 와 이건 양배추인가 보다 엄청 맛있다 아리가또고자이마쓰 아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어휴 조기 사장을 이랬다 응 그렇지 그렇지 왜 이걸 샤브샤브라고 하나 했다 응 이게 이제 들어가면 두 개만 넣어 일단 아껴 먹자 응 그럴까? 응 됐어 돼지고기 샤브샤브 나 처음 먹어도 돼 보통 아이치 아이치 고추장 머랭이랑 같이 되게 독특하다 머랭이 소스인가 봐 이렇게 신선한 바다포도 나이첼 같아 날치알 근데 이게 씹으면 진액같은게 나온다 약간 끈적끈적해져 짠 이거 계란꼬치 그리고 오빠는 히비키 파이벌 시켰습니다 한입에 두입은 먹어야 되는데 됐어? 이게 면하고 주스 세트래요 이게 그건가? 오키나와 소밥이야? 칼국수랑 비슷해 칼국수랑 비슷해 칼국수랑 비슷해 잘 먹네 엄청 맛있다 뜨거워? 칼국수랑 비슷해 한국 시스템하고 비슷해 근데 이게 뿌른 쌀을 주네 여기는 우리는 지은 쌀을 주고 다 먹어야 되는데 상품은 지금 7시밖에 안됐어요 그럴 줄 알고 주문을 해놨어 아 진짜? 다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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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콩나물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를 젓가락으로 먹어봐요. 맛있게 먹고 또 이동해볼게요. 여러분 저희는 맛있게 먹고 일단은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일단은이라니. 다시 나가겠다는거야? 모르지 그건. 또 모르지. 아니 지금 해변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있는게 이상하지. 지금 저녁시간인거 같아요. 딱 지금. 우린 빨리 먹었어. 저녁을. 시간이 8시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호텔에서 좀 더 놀라 했는데 지금 문을 빨리 닫더라구요. 바가 8시 반이 라스트오도야. 그러니까. 그래서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편의점을 또 갔다 왔습니다. 가을 한정입니다. 이거랑. 잠깐만. 여기 좋은게 있어. 오 잔 되게 예쁘다. 일단은.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요. 이거 아이스크림도 사왔지롱. 설치. 얼음이 올려있더라구요. 센스. 대박이지. 아이고 안 돼. 우와. 아이스크림도. 숙소에서 한잔합시다. 오늘의 이 차는. 조니워커 블랙라벨입니다. 이거 편의점에서 7천원 정도로 샀어요. 한국보다 싸. 미스키는 일본이 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피노. 먹어보세요. 음. 맛있다. 바로 먹네. 이거 참 맛나? 맛있어. 맛있어. 짱. 배는 부르니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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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응응. 내가 오빠가 좋아할만한게 있어. 심약의 다음에. 유튜브 떠가지고. 좀 보면서. 즐겨보려구요. 저희 무서운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녕.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위스키도 간단하게. 한잔하고. 잠들었습니다.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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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안녕. 응응. 응응. 즐거웠어요. 잘자.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저기서 먹어요. 오늘의 조식. 오늘의 조식. 이거랑. 오믈렛 타고. 또 몇가지는 받아올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이거. 여기 약간 시그니처 조식 메뉴가 봐요. 이거랑. 이거랑. 오늘의 팬케이크인데. 그리고. 토킹을. 저희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조식 맛있게 먹고. 또. 다음 행정을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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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